자 그러면 건전지는 우리가 직류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류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직류를 약속한 게 DC라고 표시했죠. DC가 뭐의 약자냐면 다이렉트 커런트예요. 즉 다이렉트 직선적인 일정한 전류. 그래서 직류의 정의가 일정한 전류라는 뜻이야. 즉 건전지, 건전지, 전지, 건전지처럼 전류에서 같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직류 표현한 그림이 바로 전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극성도 안 바뀐다 해서 직류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극성은 플러스 마이닉 극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는 보통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압이 직류도 있지만 건전지도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보통 교류 쓰잖아요. 교류라고 부르죠. 자 교류는 뭐냐면 교류는 우리가 AC라고 표시해요. AC가 뭐의 약자냐면 alternating 즉 수시로 바뀐다는 뜻이야. alternating 커런트에서 수시로 바뀌는 전류. 그게 바로 교류예요. 자 교류 AC는 시간의 경과 함께 시간의 지나면 따라서 규칙적으로 바르게 규칙 바르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그 크기와 방향을 바꾸는 전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류는 이런 식으로 크기가 바뀌면서 극성도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에서 이 극성도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지금 교류는 지금 표시기호가 전류를 갖다가 소문자로 표시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전개된 기초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전개된 것이 DC. 직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교류. 이 교류는 교류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을 내거든요. 자 직류는 우리가 보통 대문자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대문자. 그래서 직류는 우리가 전류 표현할 때 I라고 표시하고 대문자로. 그 반면에 교류는 직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교류는 지금 저 그림처럼 소문자로. 그래서 전류를 갖다가 소문자 기호 I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직류와 교류 구분이 확실되거든요. 이것도 사진의 어떤 약속이야.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은요. 직류는 극성이 바뀌지 않고 크게 일정한 전류. 교류는 극성도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크기도 수시로 변하는 것. 이게 직류와 교류의 전류의 차이예요. 한번 볼게요.